여기서 이제 일을 많이 하잖아. 여기 좀 갖다 놔야지. 야 그거 어디서 왔냐? 창고. 야 너는 우리가 모르는 걸 되게 잘 찾아낸다. 어? 얼추 이제. 호일. 쿠킹 호일이 어디 갔지? 어딘지? 쿠킹 호일. 쿠킹 호일. 쿠킹 호일 여기. 쿠킹 호일. 군소가 어디 갔지? 군소. 아 여기. 근데 많이 굵지는 않아요. 저 새우 그냥 넣으면 돼? 한번 봐보세요. 큰 놈을 먼저. 큰 놈들로 먼저 굽겠어. 덮어줘야 되는데 이거. 큰 놈을 먼저. 큰 놈을 먼저. 큰 놈을 먼저. 이걸 형 여기에 딱 하면 될 거 같아. 저기 하나 더 넣어. 오케이. 이것도 뭔가 좀 푸짐해 보이긴 한다고. 같이 먹으면 되니까. 우와. 다리 아파. 다리 아파. 허리 아파. 형 살부터 구워야 돼. 살부터. 엎어야지. 응. 불이 좀 세다, 저쪽이. 할까? 좀 뺄까? 이렇게 눌릴까? 우와. 우와. 기가 막히네. 자, 밥상을 펴볼까?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고등 하나 놓고. 밥 진짜 잘 됐다. 국 퍼주세요. 여기 캐릭터 여기요. 으악. 쌤, 쌤. 대하가 들어가야지. 대하. 진성찬이다. 아이고, 진성찬일세. 고생하셨습니다. 아이고, 이거 진짜 대박이다. 이렇게 잘해 먹는다고? 아이고, 감사합니다. 국물 먹어봐. 그래도 괜찮죠? 오징어 맛이 좀 안 나. 오징어 맛이 좀 안 나. 오징어 내장 같은 거로 좀 이렇게. 갈 갈. 근데 시원해. 해서 써야 되는데. 어우, 좋아. 밥도 잘 됐다. 아,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기웅아. 내 손님인데 그래도 하나 해라. 감사합니다. 그 말씀을. 근데 기웅이가 스승님 같지 않아요? 근데 기웅이가 스승님 같지 않아요? 집사 밀치야? 약간 그런 느낌 같지 않아요? 우리한테 뭐 가르쳐주고. 야, 맛있다. 맛있어. 국물은 되게. 간이. 씀씀해? 응, 딱 좋아. 이거는 간장에 찍어먹으면. 이렇게 구우니까 살짝 숯 향이 나네요. 맛있지? 집에서 오븐으로 굽는 거랑 다르다. 숯 향이 배 있어. 생선구이가 신의 안수인 것 같아. 정말 괜찮았어, 정말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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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봉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여봉? 여봉하면 돼. 윤봉하면 되는 거지. 다 봉으로 하면 돼. 나 엄봉이야? 어? 느낌 있는데? 뭐가 느낌 있어. 엄청 뭔가 봉할 것 같잖아요. 나는 박봉이야. 박봉. 아, 슬퍼. 듣기만 해도 슬퍼. 근데 난 곧잘 버는데. 와, 진짜 여기 와서 먹었던 것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. 형, 방송 떠나 진짜 맛있었어요. 난 이거 맛 빼니까 미친 것 같아. 아, 맛있어. 진짜? 맛있어, 맛있어. 다행이다. 아까보다 맛이 배지. 춤이 죽으면서. 맛이 배서? 응. 딱 좋아, 딱 좋아. 나 어렸을 때, 어렸을 때 밥 먹는 느낌이다. 아, 진짜 매력있다. 여기서 밥 먹는 거. 그치? 진짜 매력있다. 그치? 이 소리 들으면서. 그리고 오늘은 날씨가 기가 막히네. 와, 너무 좋네.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